신인왕을 받았던 NC의 이지학 선수, 홀드왕을 기록했던 롯데의 오현택 선수, 그동안 빛을 못 본 선수들의 깜짝 활약, 앞으로는 더 이상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의지영, 협회장 집행검, 한번 보여주나? 전국의 야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로야구 유튜버 더시즌입니다. 바로 어제 오후, 아직 이사회까지 통과는 안 됐지만, 확정은 아닌데, 각 구단, 구단 단장들이 모여 실행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2차 드래프트 폐지에 합의했다는 기사가 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2차 드래프트는 리그 전체적인 전력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타팀에서는 주전으로 뛰지 못한 선수들이 타구단에서 원할 때 보상금을 주고, 지명해서 데려오는 그런 제도입니다. 2012시즌부터 시작하였고, 2년마다 시행해서 총 5번의 2차 드래프트를 그동안 진행했었는데요. 이제 지명 방법은 전년도 순위의 역순위로 라운드 지명이 진행이 되고요. 데려올 수 있는 선수는 한 팀당 최대 3명까지인데, 이제 라운드별 1라운드는 3억원, 그리고 2라운드는 2억원, 3라운드는 1억원의 보상금을 원 소속 구단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꼭 3명 다 지명할 필요도 없고, 앞선 라운드에서 지명권 포기 시에는 2호 라운드도 지명권이 소멸이 됩니다. 2차 드래프트 초기에는 외국인 선수, 그리고 군보류 선수, FA 선원 선수 외에 40명의 보호 선수를 제외한 선수들이 모두 대상이었는데요. 한 팀당 피지명이 총 5명까지 가능했는데, 구단 유망주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단 1, 2년 차까지 자동 보호로 바뀌었고, 대신에 군보류 선수들은 자동 보호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팀당 피지명 선수도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5명에서 4명까지만 할 수 있도록 또 17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에는 약간 좀 논란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육성 능력이 좋은 특정 구단의 선수들의 유출이 좀 심하다는 겁니다. 그 구단은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두삼베어스인데요. 두삼베어스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화수분 야구의 유명한 구단으로서, 백업 선수들, 그리고 이군 선수들마저 포텐과 그런 잠재력, 그런 경기 능력이 되게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두산은 총 여태까지 5번의 드래프트를 진행하면서, 최다 유출팀으로 23명의 선수들을 타팀으로 내주었고, 그 중에 이제 성공했던 대표적인 선수들은 신인왕을 받았던 이재학 선수, 홀드왕을 기록했던 오연택 선수, 지금 현재 키움에서 필승조역을 하고 있는 양현, 그리고 하나에서 주전 외야소 뛰고 있는 정진호 등 선수들과 있습니다. 둘째로는 이 2차 드래프트가 리그 전략 평준화를 위해서 선수들의 이적을 좀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이 되었던 건데, 이제 지명은 안 하고 선수들을 보내기만 해가지고, 보상금만 챙기는 그런 자칫 선수파리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면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이 제도는 신생구단인 NC 다이노스 창단때부터 생기면서, 전력이 약한 신생구단인 NC 다이노스와 KT의 전력 보강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이 제도를 통해 NC와 KT가 성공한 선수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2차 드래프트로 성공한 NC의 주요 선수들은 이재약, 박진우, 홍성민, 김건태 총 4명이고, KT의 주요 선수들은 이상화, 이진영, 조현우, 금민철, 이보근 등, NC와 KT가 4명, 5명으로 가장 많은 선수들을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NC와 KT는 신생구단 전력이 약한 팀이 아니게 되어버렸죠. 바로 올해 NC 다이노스는 우승을 차지했고, KT 역시 창단 첫 가을야구에 진출하면서, 이제는 이 두 팀이 전력 보강 필요 없는 오히려 강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차 드래프트의 초기 목적이 이 두 팀을 위한 거였는데, 더 이상 진행할 필요는 없다라고 각 구단들이 합의를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결정에는 조금 선수들이나 우리 팬들에게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초기 목적은 신생팀의 전력 보강과 리그 전력 평준화를 위함이었지만, 이 2차 드래프트를 통해 원소득 구단에서 빛을 못 본 선수들이 타구단에 이적해 새로운 활약을 보여주면서 자리를 잡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작년에 진행했던 2차 드래프트를 통해 올해 활약한 선수들만 봐도, 홀드왕 출신이었는데 19년도에 부진하면서 등판을 못했던 키움의 이보근 선수는 올해 헐거웠던 KT불펜에서 필승조 역할을 했었고요. 장성우에 밀려 제대로 경기에 뛰지 못했던 백오프수 이해창은 올해 하나에서 절반가량 출장을 하면서 또 듬직한 백오프수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에 아예 대놓고 주전 한자리를 먹었던 두산 출신 살라 진호가 있고요. 그저 그런 불펜 투수에서 NC의 핵심 불펜 자원으로 거듭나 우승 반지까지 끼게 된 홍성민 선수 등 이러한 선수들이 대표적으로 있고, 이 외에도 새로운 팀으로 꽤 괜찮은 활약을 보여준 선수들이 이전에도 많았습니다. 해당 팀 팬의 입장에서도 전에는 알지도 못했고 기대도 없었던 선수가 우리 팀에 와서 더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팀에 큰 도움이 된다면 더 애정하고 더 반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요? 이러한 팬들과 선수들의 그런 바람과 달리 각 구단들은 이제 작년부터 3라운드까지 전부 지명하지 않고 또 패스한 경우도 많아지면서 사실 이제 40인 외의 보호선수는 좀 어느정도 넉넉한 편이기 때문에 그저 그런 선수를 몇억원씩 또 주고 데려오는 만큼 좀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만큼 효율성이 없다라고 좀 구단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 여러모로 좀 아쉬움이 남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드래프트는 2국 및 백업 선수들의 새로운 앞길을 열어주는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취임한 양희지 선수협 회장님께서 경기에서는 집행검을 뽑아들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는 동료 선수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집행검을 또 뽑아들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을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